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첫날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어제 다중이용시설 369곳을 점검해 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한 곳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일반 음식점 한 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식당과 카페, 농어촌 민박 등 10곳에는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는 물론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죠. 특히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승객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은 매출은 줄었는데 오히려 회사에 내는 산학금은 오르고 유료 콜서비스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년째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김세남 씨는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수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다 보니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운행해도 회사에 산학금을 내고 남는 돈은 3만 원 정도. 이달부터는 산학금도 1만 4천 원이나 올랐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승객은 더욱 줄어 산학금 채우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임도 없고 너무 힘드는데 산학금까지도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다른 법인 택시기사 이용근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유료 콜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통신료에 포함돼 내야 하는 추가 수수료만 한 달 5만 9천 원. 한 달 유료 서비스 이용료가 하루 일당에 맞먹는 수준이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운행해야 제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입금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주지역 법인 택시업체 34곳에 소속된 택시기사는 1,400여 명.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기사 한 명당 200여만 원에 그치다 보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